미니야, 오늘 점심 뭐 먹을래? 네? 점심이요 안녕하세요, 양산식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의 주제, 직장인 최대의 난제, 점심 메뉴 선정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한 양산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맛집 동면 석산 특제에 위치한 옐로우 테이블에 왔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깔끔한 실내 분위기, 사장님의 감성이 묻어나는 인테리어입니다 옐로우 테이블은 식약처 선정, 위생등급, 쓰리스타 업소입니다 전체적인 메뉴 보시죠? 커피도 합니다 브런치는 커피랑 마세요 우리는 더치베이비와 라자나를 선택했습니다 저녁 메뉴도 있어요? 아니, 저희는 연식 커피까지는 밖에 안 했어요 브런치 카페잖아요 테이블마다 다른 꽃이 세팅되어 있네요 근데 냄새가 안 나지, 왜 백합이 있는? 카라인가? 아, 카라네 저기... 언제나 음식을 기다리는 건 정말 힘이 듭니다 어제 박살대기 먹었어요 박살대기 했어 난 걔 안 좋아해 헐... 어떻게 걔랑 안 좋아하지? 터키만 좋아해 네? 아... 도브요? 먹는 거 말고 놀래라 나 깜짝 놀랐는데 옷이 깜짝 놀랐는데 엘로 테이블의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정말 구수한 맛이었습니다 음, 무슨 맛? 형도 너무 구수해요 드디어 더치베이비와 라자나가 나왔습니다 더치베이비는 피자 같은 빵에 소시지, 엑프라이, 야채, 갑자튀김 등을 얹어 오븐에 조리한 음식입니다 아까 그릴지를 조리할 때 보니까 무색팬 통째로 오븐에 넣어서 조리하시더라고요 툭! 하... 카메라가 실제 아름다움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네요 너무 맛있습니다 다음으로 라자냐 하... 라자냐 진짜 맛있습니다 라자냐 너무 맛있네요 하... 저는 배가 너무 불렀습니다 다 먹지 못하고 약간 남겼네요 오늘은 3만원대 금액으로 즐기는 브런치 옐로 테이블이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식사 후 시간 드시는 분들은 바로 옆 양산 첫면을 산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추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앞으로도 양치부 선정 맛집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 펀 ban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